삼성전자가 미래사업기획단을 새 조직으로 꾸리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. 미래사업기획단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으로 삼성이 10년 뒤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핵심 사업으로 정할지 주목됩니다. 앞서 삼성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 주도로 배터리와 바이오 등을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. 초기 단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문가입니다. 재계에선 사업 확장차 미래사업기획단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미래사업기획단의 규모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.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.